삼성전자가 오스트리아 자동차협회와 손을 잡고 기어 VR을 활용한 안전운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초보 운전 교육생들이 가상현실 VR을 통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삼성 드라이브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 드라이브가 탑재된 기어 VR은 올해 여름부터 오스트리아 전역에 있는 운전 교육장 8곳에서 초보 운전자 훈련에 쓰이고 있는데 해마다 1만 5천 명이 이 과정을 이수할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내다봤습니다.